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태비, 농사를 할 때 태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태비는 완숙, 완전히 숙성을 시켜야 된다, 완전히 발효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완숙태비란 도대체 뭐 어떤 건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태비를 숙성을 시키고 발효시킬 때 그걸 도대체 누가 하느냐, 가만히 놔둔다고 태비가 되느냐,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태비를 발효시키고 완숙시키는 것은 미생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작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게 되면 그 태비는 썩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태비가 썩고 쌓고 이래 되는 걸 숙성되었다, 완숙되었다, 태비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태비를 썩게 만들고 숙성시키게 만들 때 그 안에서 작용하는 미생물들이 어떤 미생물들이냐 따라가지고 그 태비는 잘 발효된 좋은 태비가 될 수도 있고 푹푹 썩어버린 이상한 태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음식을 발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발효할 때 좋은 미생물들, 건강한 미생물들, 사람한테 이렇게 유익한 미생물들이 그 음식에 잘 활성화되어버리면 그걸 우리는 발효라고 합니다. 그렇게 발효된 음식은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전혀 몸에 이상이 없죠. 오히려 먹을수록 몸이 더 건강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똥도 잘 나오고 이렇게 사람한테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의 부패균들, 음식을 상하게 하는 균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패균들이 만약에 장악을 했다. 그러면 그 음식은 발효된 게 아니고 썩은 거예요. 썩은 걸 우리가 먹는다. 상한 걸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설사가 하고 몸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죠. 토한다든지 설사한다든지 두드리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미생물들, 건강 미생물들, 사람한테 유익한 미생물들이 거기서 잘 활성화되어야지 그게 완숙태비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병원균이라든지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땅에 해를 끼치고 작물에 해를 끼치는 그런 미생물들이 그 안에서 활성화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완숙태비가 아니고 오히려 그 태비를 뿌릴수록 땅이 황폐해지고 작물들이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사람 먹는 거 아니고 땅에 뿌리는 거라고 해도 아무거나 뿌려가 되지 않습니다. 땅이 좋아하고 그 작물들이 좋아하는 작물들한테 이익을 주는 작물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미생물로 발효를 하고 완전히 이렇게 숙성시킨 그런 태비를 우리는 완숙태비, 좋은 태비, 건강한 태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태비, 완숙태비를 만드는 데는 미생물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다. 그 미생물이 거의 99% 역할을 한 데도 과언이 아닙니다. 99%? 99% 아니고 거의 99.99% 역할을 한 데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생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활동을 하는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걸 몰라도 제가 농사는 잘 모릅니다마는 미생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식, 우리가 흔히 먹는 모든 음식들을 발효하는 그 일을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음식 발효에 대해서는 미생물 발효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강한 그런 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지버섯을 가지고 발효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촬영을 한 거거든요. 여기 우에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저기 적혀있죠. 유인킹 밑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움직이면서 뭐가 조바닥조바닥 그리는 것도 여기도 여러분 화면에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큰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보이고 있는데 이게 영지버섯. 영지버섯의 옆에 붙어가지고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쥐단에는 영지버섯을 쥐가 먹는 거예요. 쥐가 그냥 먹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발효가 되는 거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버섯 조그만한 거, 그 포자, 조그만한 포자에 미생물들이 수십억 마리가 여기에 수십억 마리가 뭡니까? 그거보다 더한 수자들이 여기 붙어가지고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기 포자 하나가 미생물 입장에서는 산이에요. 그럼 저거 다 먹으려고 그러면 진짜 몇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효를 할 때 뭘 가루를 내잖아요. 어떤 걸 발효를 하는데 그걸 작게 만들수록 발효가 유리하죠. 그러면 그걸 가루를 냈을 때 그 가루 하나에 미생물들이 수천, 수만 마리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걸 미생물 입장에서는 그게 산이에요. 그 산에 수천, 수만 마리 미생물들이 붙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뜯어먹고 여러 가지 먹이 활동을 하는 그걸 우리는 이제 발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용어는 이제 인삼, 저는 인삼을 되게 좋아하는데 인삼을 이제 11일 동안 발효시킨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인삼을 갈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삼, 이렇게 인삼 뿌리 그거를 믹스기로 갈아가지고 분쇄를 했으니까 얼마나 작아요. 그 작은 거에 11일 정도를 이제 미생물로 발효시키고 나니까 막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거거든요. 현미경으로 보기 위해서 한 방울 떨어뜨리는데 이 정도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만 해도 여러분들이 셀려야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미생물들이 일어난다. 특히 이제 저희들 유원퍼러스균 이거는 이제 복합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장, 이제 발효를 주도하는 대장 13종, 13종이 이제 대장균이에요. 그 대장균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밀어주고 뭐 서로 이렇게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복합균이에요. 원래 이제 미생물들은 서로 이제 종이 다르고 가면 저희끼리 찌집고 뽑고 싸우고 날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처럼 주먹 쥐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세력 싸움을 하는 거죠. 자기들 세력을 막 넓히려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거는 뭐 발효를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하는 건지도 착각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심하게 세력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복합균 여러 13종 이상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부하들균도 있죠. 그깨 합하면 이제 35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균들이 서로 안 싸우고 생태계를 이루었다. 그게 이제 저희들 유원퍼러스균의 큰 장점이고 다른 이제 발효종자균하고 다른 점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다른 균들은 한 종이에요. 유산균이면 유산균 17종이라도 전부 유산균입니다. 족보가 똑같아요. 효모 이러면 그냥 그게 뭐 자연산 효모든 어느 회사 효모든 전부 효모예요. 효모. 족보가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이게 균들이 여러 종류의 균들이 서로 안 싸우도록 생태계를 만들었다. 그게 한 장점이 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바나나를 이제 발효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나나를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손으로 막 문질러가지고 막 물렁물렁물렁하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고기에다가 균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여기 지금 큰 입자들이 있죠. 이게 이제 바나나 근지예요. 이렇게 손으로 막 문탱 근지인데 거기에 이제 지금 여러분 영상에는 고갈지 몰라도 저는 여기 지금 이게 전부 미생물들이거든요.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 다 촬영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는 저희들 이런 영상이 거의 한 수천 개나 될 거예요. 수천 개도 아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차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완숙태비 완숙태비는 결국 이제 태비를 푹푹 이렇게 삭구는 거 푹푹 숙성시키는 거 푹푹 발효시키는 거 그걸 우리는 완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미생물이다. 그리고 미생물 중에서도 사람한테 이제 유익하고 땅에 유익하고 그리고 식물에 유익한 그런 미생물들이 전체 발효를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발효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좋은 태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효가 잘 된 태비들은요 벌써 냄새가 다릅니다. 냄새가 향끝해요. 전혀 이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효가 제대로 완숙이 안 되고 한 반숙 정도 된 태비를 보면 콱 썩는 냄새가 나요. 뭐라고 부릅니까 콱한 냄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혹 시골에 이렇게 가다 보면 태비 이렇게 쌓아놓는데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냄새 때문에 코를 막고 싶고 고개를 틀고 다른 데로 이렇게 옷으로 손 속으로 입을 막고 싶을 정도로 그런 고약한 냄새 그거는 완숙이 된 게 아니죠. 그런 게 이제 반숙입니다. 그러면 그게 완숙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어떤 발효 미생물을 쓰느냐 그걸 알아가지고 그 미생물이 좋아하는 온도 그 애들이 만약에 60도 70도 이런 걸 좋아한다고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비닐 같은 거 이런 걸 치워가지고 온도를 맞춰줘야 되죠. 걔들이 만약에 공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풀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준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공기를 유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미생물들이 이제 공기를 싫어해 이제 공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고기성 공기를 싫어한다 하면 현기성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래서 이제 공기를 싫어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아까 비닐우 그 다음에 땅에도 비닐우 이런 걸 시워가지고 비닐우하고 비닐우 틈 사이에는 이제 흙을 덮어가지고 공기를 차단을 해줘야 되죠. 공기를 싫어하는 미생물들을 만약에 발효 그걸로 발효하는데 태비 만드는 데 썼다고 그러면 당연히 공기를 차단을 해줘야지 걔들이 아 신나 뭐 완전히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활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미생물을 쓰느냐 발효 태비를 만들 때 어떤 미생물을 쓰느냐 따라가지고 그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고 나면 그걸 해줘야지 나머지는 전부 미생물들이 저거 알아서 다 해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해요. 월급 안 주도 일 다 합니다. 파업 뭐 이거 저 강성 노주도 없습니다. 미생물들은 노주도 없고 그리고 임금 올리달라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파업도 절대 안 합니다. 왜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끄덕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게 발효예요.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잘 발효된 걸 다시 자연으로 땅으로 흙으로 그리고 이런 우리 밭으로 그걸 뿌리면 그게 이제 안에 흙 밑에 있는 뿌리에 그 미생물들이 다 이렇게 안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착을 하면서 또 그 흙하고 뿌리하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는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이제 그걸 그림을 가지고 자세히 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미생물들하고 뿌리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그 공생관계 서로 돕는 거예요. 뭐 내만 좋고 너는 좋은데 너는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자연은요. 서로 그냥 서로 좋도록 하는 게 자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들을 다음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완숙태비. 완숙태비를 만드는 건 미생물이 한다. 그리고 그 어떤 미생물을 쓰는지를 알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잘 조건을 맞춰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나머지는 미생물들이 다 안다. 그리고 완숙태비는 땅에 이렇게 뿌리고 어쩌고 하면 다 농작물에도 이기고 땅에도 이기고 또 뭐 여러분들한테 다 이기는데 이제 이렇게 반숙 완전히 이렇게 숙성되지 않은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그런 반숙태비들은 냄새도 고약하고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익보다는 이익도 조금 있겠죠. 영양분 뿌리는 나쁠 거. 나쁠 거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도 못한 그런 손해들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